16년 4월 학평입니다. 그림은 보어의 수소원자 모형에서 양자수가 1, 2, 3일 때 전자의 궤도와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ABC는 전자가 서로 다른 궤도 사이에서 전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일단은 보기로 바로 가겠습니다. 기억, 수소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양자화 되어 있다. 양자화 되어 있다 무슨 소리다? 불연속적이다. 그죠?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딱딱딱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죠. 불연속적으로. 그지? 그러니까 기억은 뭐다? 무조건 옳은 지문. 그죠? 양자화 되어 있다. 불연속적이다. 자, 그 다음에 니은. A일 때 전자의 에너지는 감소한다. 그랬는데 A는 지금 보니까 어때? 3층에서 1층으로 왔네요. 그지? 에너지 준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왔으니까 감소한다. 역시 옳은 지문. 그죠? 그 다음에 디귿. 전자가 흡수하는 빛의 파장은 B일 때가 C일 때보다 크다라 그랬네요. 그죠? 자, 일단은 이걸 알아야겠죠. 자, 항상 에너지는 뭐다? 진동수에 비례하지만은 파장에 반비례한다. 그죠? 자, 이거를 생각을 하면 일단 이렇습니다. 1에서 2로 가려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차이만큼의 빛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지? 이거는 라이먼 계열의 빛을 흡수해야 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껍질에서 3껍질로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3과 2 차이만큼의 빛을 흡수를 해야겠죠. 그지? 근데 2, 3모에서 2니까 얘는 발머죠. 그지? 자, 근데 항상 뭐다? 라이먼은 발머보다 무조건 에너지가 크다. 그죠? 에너지가 크니까 파장은 어때? 발머가 더 길어야겠죠. 그지? 그래서 빛의 파장은 B일 때가, 즉 라이먼일 때가, 그지? C일 때보다, 발머일 때보다 크다. 이거는 뭐다? 틀린 지문 되겠습니다. 에너지가 크죠? 파장은 짧아야 되지. 그지? 그래서 디귿은 틀린 지문, 답은 3번 되겠네요.